영등포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에너지 절약교육, 에너지 토크를 운영합니다. 9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줌을 통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며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가족이 대상입니다. 화석에너지의 문제점, 에너지 전환의 방법과 필요성,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 등의 강의를 들으며 에너지 절약 교육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9월 3일까지 구글독스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